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전남도가 동북권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전남권 의대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면서 진통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 11일까지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 결과 5곳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업체와 국내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남도는 이번에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다음 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남도 의회 내에서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동북권 지역 반대 여론도 계속 확산하고 있어 지역 내 진통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.